무알콜 무색소 무개념 무알콜 무색소 치과의사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 순환가을 테라프레스 누적 판매량 200만병 올리브영 2년 연속 1위 학원에서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직장에서 경찰서에서 테라프레스 자 오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자 점점 외관상담사가 과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우우칠님께서 5월 며칠입니까 오늘 진짜 다 망한 사연밖에 없네요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그래서 중간고사 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인우우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중간고사 끝나고 월간상담선은 뭐랄까 영국도 좀 갖다 놓고 약간 좀 모짜르트 음악도 틀어놓고 합시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화화는 이렇게 근조 이런 거 놉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일쌤 펜타쌤 홍프로쌤 귀팅만 하다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스스로 잘하던 첫째 아이 입시가 끝나고 행복하던 찰나 대책 없는 둘째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요즘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간고사가 끝났고 월추 점수대가 80에서 50점을 아우릅니다 중등태도 중하위권이었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기에 너무 큰 기대를 했나봐요 아직 성적표를 받진 않았지만 5등급 6등급 왔다갔다 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입니다 학원에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도 이 정도 성적을 받은 거야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전학시키고 학원도 싹 다 옮겨야 애가 변하지 그냥 두면 죽도 갚도 안 된다 라면서 저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사실 저는 아이에게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어라 라고 하더라도 가끔은 존심 긁는 소리도 좀 하고 그러지만 강하게 푸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학을 시킨다니 저희 아이 사실 고등학교도 혼자 멀리 와서 이제야 겨우 적응했는데 아이가 전학을 잘 수긍할지 아니면 반발심만 키우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요 아빠는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면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저희 어찌 해야 할까요 과연 전학과 학원을 옮기는 게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유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건 이제 아버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문제인 거네요 아버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난 사연이라 제가 가져왔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중학생 때도 약간 성적은 중하위권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대충 한 5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해서 대충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기초가 부실한 것 같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받아 드신 아버님께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첫째랑 둘째랑 입시점에 나이가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충격을 받아서 학원에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도 이게 무슨 성적이냐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진짜 이해됩니다 전형적인 아버님의 반응이시죠 저는 근데 이거를 전형적이라고 하면 나는 솔직히 학원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진짜 막 빠지게 그리고 지금 첫째랑 둘째랑 이게 터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소년간 계속 사교육비 진출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나가니까 계속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적을 이렇게 받으니까 특히 이제 첫째는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그래도 쓴만큼 애가 잘 가졌으니까 약간 만족도가 있어서 말은 안 했으나 둘째는 얘가 이렇게 하고 약간 말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힘드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내가 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학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학원을 때려치고 야 가자 저기로 가자 맹모 삼촌지교 라고 해서 저기 아마 대치동이나 뭐 이런 지역으로 가서 학원도 싹 다 바꾸고 지역으로 가서 전학까지 시키고 이사를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싹 하자 라고 사실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기초가 부실해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망친 아이를 갖다가 그냥 아버님이 뜻대로 뭐라고 합니까 전면 대공사죠 학교 바꾸고 학원까지 다 바꾸어서 이사까지 가는 이게 과연 효과적인 해결책일까 라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나는 마음은 이해 된다니까 내가 구단주잖아 구단주인데 내가 맨날 이 구단운영에 천억을 쓴단 말이야 근데 맨날 꼴찌해 그럼 뭐라 그래요 화나죠 야 바꿔 단장 감독보다 싹 다 바꿔 맞잖아 고액 연봉 받고 헛스윙 치는 다 내보내 다 잘르고 내보내 다 코치 바꾸고 감독 바꾸고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네요 일단 보니까 어머님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기초 학업 역량이 원래 부족했다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는 알고 계신 거죠 알고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아버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검토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님은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좋아 그럼 학원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을 바꾸고 교육특구로 가면 애가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 가지고 계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건 뭐 좀 큰 주제이긴 한데 그런데 아버님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계속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애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입시에 관심이 있고 교육에 꾸준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정상이지만 아버님 입장에 대한 경제 생활을 위주로 하고 아버님이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내가 일단은 경제적으로 벌어서 사교육비를 대주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가 저는 대다수의 아버님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내가 돈 벌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얘가 성적이 안 좋아? 그럼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자연스러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또 입시 전문가니까 전문가는 아니죠 어쨌든 한때 입시 전문가였으니까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다 역할이 있죠 본인의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 구단에 비유했지만 자꾸 웃는 스포츠 얘기만 구단주가 있죠 물주 구단주가 있고 단장 있고 감독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망하는 구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단주가 구단주가 그냥 돈만 지원하면 돼요 단장이랑 감독한테 맡기고 구단주가 단장한테 전화해서 야 그 홍프로랑 하니 맨날씩 병살 타는데 뭐하냐 걔들 왜 자꾸 쓰는 거야 혹은 단장이 감독한테 전화해서 야 하니 걔는 지금 3연속 헛스윙인데 걔는 돈을 받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걔한테 이 정도면 개입을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구단은 망하는 걸 떠나서 그냥 오합지졸이야 알싸 펜타기제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아버님의 어떤 개입에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돈을 댔지만 성적을 확인해보고 이제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아니 근데 이제 뭐 저희 때도 저 학교 학창시대로 그랬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에 관심 있는 집의 부모님들은 이제 뭐 대치동이나 이런데 이사를 오십니다 일찍일찍 와셔서 이제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해서 뭐 성적도 올리고 해서 이렇게 좋은 학원을 다니니까 거의 만춘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네 근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버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 최근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 자체가 아니 봐봐요 원래 얘가 5,6등급위를 예상한다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얘 성적이 그러면 딱 듣는 게 일단 얘는 학원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는 다 바로 들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들잖아요 아버님은 아버님은 그럼 이제 이 구단주의 어떤 마인드인 거지 구단주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거는 이제 권한의 선을 넘는 거다 이거는 홍프로님은 이 아버님의 어떤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이런 고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네 근데 지금 두 분이서 학원을 얘기했는데 문제가 학원이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충격요법을 쓰자 그러니까 애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 CPR을 하자 400도를 올리고 빵 한번 하자 전기 충격처럼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온 가족이 희생을 해서 이 아이의 모든 걸 바꾸자 400줄이면 전기 충격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충격요법이 잘못하면 침작 터져 죽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절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아버님의 의도는 거의 그 정도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학원 바꾸면서 학원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맞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학교도 옮기고 학원도 옮기고 친구들도 싹 다 바꾸고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충격을 넣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저는 이거 교육특구 지역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교육특구 지역에 오는 친구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반응이 한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 제 친구들은 맨날 쉬는 시간에 공 차고 놀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이제 오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요 아 선생님 교육특구 지역은 네 처음엔 정말 충격 충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저 이거 싫어요 이상한 저는 이잔한 동네가 좋아요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는 아이가 있고 와서 선생님 제가 그동안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자극받는 아이도 있고 나는 일요일 날 일요일이면 내 개념의 일요일은 편하게 쉬고 회복하고 늦잠 자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여기는 일요일 날 오전부터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아 제가 그동안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는 아니겠고 그럴 때 한 얘기가 또 있어요 우물에 나와도 너는 개구리 대체는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와 바다 개구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서 전학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 또는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해 저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기 전에 간을 먼저 보자 간은 뭡니까 간은 그러니까 이사하고 학교를 옮기는 건 되게 큰일이에요 네 근데 학원은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학원을 먼저 옮겨보는 거예요 다른 학원 그 지역으로 그럼 그 지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효과가 좀 있겠다 지품에 한 번 배팅해 보는 거고 그냥 뭐 그냥 얘는 딱히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겨서 더 비뚤어지고 아 그렇다 그럼 또 다른 고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되게 뭐랄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얘기 계속 얘기하시네 아니 솔직히 알잖아요 지금 얘가 일반고일 때인데 중학교 때도 그냥 중학위권이었고 성적을 일반고에서 5,6등급 맞았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어디 학원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저는 솔루션으로 갑니다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어머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두 분 다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네 두 분 다 아버님 어머님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훌륭하신 분일 거야 왜냐하면 일단 아버님은 아버님 역할을 계속 잘 하시던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어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입시에 대해서 어 그냥 일반적인 어머님들 수준보다는 크게 관심도가 너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어머니의 가치는 그냥 행복하게 우리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으나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다행히 네 혼자 잘했어요 스스로 스스로 여기 써놨잖아요 스스로 잘해서 너무 행복한 거지 어 그런데 둘째 아이는 성적을 안 좋지 않은 중학교 때부터 매우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성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만약에 대부분의 어머님들 입시에 관심이 있는 어머님들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닥달을 하기 시작하죠 닥달을 하거나 뭐가 좋지 하거나 자꾸 첫째랑 비교가 되고 막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 존심을 긋긴 하지만 사이가 좋다잖아요 지금 1학년 고1인데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랑 아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공부를 막 야 너 무조건 형인 등 언니인지 오빠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안 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그냥 관계가 좋고 행복하게 한 번씩 서울대 가면 뭐하냐 서울대 가서 봐라 야 너 한의생 같은 사람 봐라 서울대 나가가지고 나도 그래 옆에 서울대 가서 행복이 없으니까 미안해 봐라 빵쌤도 있잖아요 야 불효자식보다 차라리 대학 안 나오고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사오자 어쨌든 어머님이 그런 어떤 포용적인 태도는 아주 훌륭하다 훌륭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뜨다가 아이랑 갑자기 비교가 되잖아요 성적이 큰애랑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강력하게 푸시가 한번 쿡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분석은 이제 그만 하시고 전학을 아버님 말씀대로 가서 싹 뜯어고치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전학 전학이 안 되죠 당연히 전학은 필요가 없죠 얘는 왜요 대치동 가서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은 너네 학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치동 얘 지금 일반거에서 대치동 가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만약에 이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다 그러면 대치동 가는 거 제가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미 게임이 시작이 됐어 본게임이 시작돼서 실전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 대치동 들어갔을 때는 이 아이를 위한 수업이나 이런 거 찾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이 아이를 위한 수업이 아니냐 이런 아이를 찾기가 힘들어 아이가 많이 기가 죽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대치동의 어떤 선행이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수업을 오히려 못 찾습니다 대치동은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학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아이는 기본적인 그 공부에 대한 자세나 태도나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트레이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것도 문자상황 안 해요 이 아이가 아예 목표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교육특구에 있는 유명한 학원 선생님이나 이걸 좋은 학원을 붙인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있는 동네 안에서 지금 구경수 기초가 다 부족한 거잖아요 얘네 지금 그렇죠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해결책들 과외라든가 개인지도나 이런 걸 붙여서 천천히 이걸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자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바닥 밑에 지하도 있습니다 오늘 왜 이래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 해주셨잖아요 공간 희망을 주면서 공간 희망을 주면서 자꾸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얘는 그러니 안 했는데 그래요? 좀 바닥에 있다면서 바닥에 있다면서 그러니까 뭐 5, 6등급 밑에 7, 8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는 나오기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공부 센스가 좀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친구들이 보통 발달도 더딥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고1이잖아요 보통 발달의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오차를 1, 2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중2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성장하는 거죠 거기다 센스도 없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보통 고2, 고3쯤 되면 이제 정상교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뇌가 부팅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친구들을 괴롭히고 행복해 끝 더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 뭐라고 외워서 외워서 보고 몇십 정도 나오고 그리고 그 외엔 또 행복하게 놀고 그러다 이제 고2, 고3쯤 되니까 대학을 가야겠네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내 인생을 개척해야겠네 이런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앞당길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어떤 설명이나 아니면 학원을 바꾸거나 그거보다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 다 놀잖아요 그럼 같이 놉니다 왜냐하면 놀잖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놀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천명이 괴롭힙니다 야 네가 무슨 공부야 같이 놀아 우리 같이 망해야지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공부하면 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적인 저는 너 때문에 전학도 한번 고려를 해라 저는 무시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전학하는 데 있어서 두 분 말씀처럼 리스크가 있죠 네 뭐 가가지고 바닥을 깔아준다든지 그런데 이미 이미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뭐 저는 큰 그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은 충격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어른들이 말로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는데 저는 느낌상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달이 안 됐는데 준비가 발달이라는 건 마음의 준비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과외를 하던 수업을 듣던 저는 머리에 크게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진지하게 하잖아요 네 그건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예 그냥 좀 땅가 비싼 동네로 가서 한번 경험을 해봐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누누 칠님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전학가고 자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요즘 전학 자택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예전처럼 그런 전세값도 많이 비싸니까 지금 내 가족인데 제가 봤을 때 최소 8억에서 9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다 고려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의견은 저희 공통된 건 이거 같아요 학원 수업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다 홍 프로님도 학원에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분위기나 저는 그 지역이나 그 친구들의 어떤 환경 저는 분위기 무시받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충격력법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저랑 펜타쌤은 굳이 이 아이는 학원 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거보다는 이 아이에게 맞는 중화위권의 기초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개인지도나 이런 수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공부 습관이나 공부 태도나 이런 것 같다가 천천히 훈련시키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차피 저희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다를 테니까 어머님이 직접 알아서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를 솔직히 충격을 줄 거면 자퇴를 시키고요 차라리 어설프게 전학 가서 뭔 충격을 주자는 얘기야 충격요법이 필요하면 자퇴를 시켜요 그냥 그것도 뭐 일종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퇴를 시키고 자퇴 시키지 마세요 요즘 워낙 근데 홈스쿨링 하면 기숙학원도 못 가요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은 친구들한테 많이 배우는 거지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의견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누님 알아서 자기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은 이 정도까지다 다만 아버님이 생각한 대로 학원을 바꾼다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연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